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조우르바루로 여기가 지금 택시 승강장이에요 말레이시아 조우르바루로 가는 국경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간거에요 여기 지금 택시들이 쫙 줄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택시들은 전부 다 조우르바루로 넘어가는 국경을 넘는 택시들만 있다는 거에요 지금 택시를 타고 가면은 택시 기사님께서 저희가 여권을 드리면은 다 알아서 이렇게 입구 심사를 해주실 거거든요 택시를 헬로우, excuse me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고 싶어요 호텔에 가고 싶어요 호텔에 가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싱가폴 달러로 지금 이제 90달러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얼마지? 약 9만원 정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차 한 대로서 네 명이 타도 되는 거에요? 맞아요 저게 그냥 1인당 가격이 아니라 그냥 차 한 대 오 굉장히 괜찮은데? 야 택시도 네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야 맞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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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와입니다 라미입니다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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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말레이시아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근데 기차를 타려면 일단 기차역에 당연히 가야 되고 열차 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는 입구 심사할 때 모두 다 내려서 짐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검사를 하려면 또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팀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정보를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한 싱가포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오우. 보니까 톨게이트 같은 구간에 존이 따로 있네요, 저렇게. 오토바이도 그걸 먹을 수 있구나. 맞아요. 저런 게 재밌네요. 대박이다. 저렇게 이제 뭐 장보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렇게 출퇴을 하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아이 понимаю. 네. 저런 게 신기하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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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신기해. 저렇게. tenhozu. 저렇게 신기해. 하나 모자 bents 반복하고 일단 얼굴 확인해 주세요. Have a good time. 하우완 gud to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제 오해 주차장liers. Teil 2º1- 3º1 누 Навizes cage. 싱가포르 피니쉬! 대박! 싱가포르 피니쉬! 싱가포르 피니쉬! 싱가포르 피니쉬! 굿바이 싱가포르! 저거 진짜 신기하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여기가 지금 말레이시아인 겁니다! 이야 말레이시아! 굿바이 싱가포르! 웰컴 투 말레이시아! 제가 올라갔다! 대략 올라갔다! 말레이시아 입국 받아야죠? 그렇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와서도 한번 더 입국심사 하는거에요! 여권에 말레이시아 인후베이션 투장이 찍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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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싱가포르 자주 갔는데 처음 왔네! 나 처음 왔네! 처음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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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말레이시아! 예! 오케이! 와우! 여기 말레이시아야? 말레이시아였지! 모든 입국심사를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정말 들어오게 된거에요! 네네! 택시를 타고서 이 안에서 입국심사를 했다는거! 이거 너무 진귀한 경험 아닙니까? 신기하게 했어요! 아니 근데 또 공항에서 가방을 열어본 적은 있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방을 열어본건 처음이에요! 새로운 같은 곳에서 신기한 경험으로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하루에 어쨌든 두 나라를 보는거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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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여기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야 호텔 앞까지! 여기입니다! 호텔이 너무 큰거 아니야? 호텔이 너무 좋지? 기대돼! 조르바루에서 가장 큰 골프 시설인 옷이 있어요! 엄청나죠? 저희는 골프를 이제 안 쳤지만 요즘 이제 해외로 골프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정말 완전 추천! 강추합니다! 수영장도 좋아요! 술 흘러내린거 봐봐! 와아! 와아! 골프 친한 사람 진짜 좋겠다! 가요! 그치! 괜찮은거 같아! 가자 가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9층에 와아! 와아! 대박! 우와아! 뭐야? 뭐야 여기? 이게 지금 색상 우와 여기 뷰 좀 봐요! 야 이거 흉화야? 아 예쁘다! 신문방이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다! 약간 정글 속에 있는 느낌 맞아 그런 느낌 우리 내일 아침은 얼마나 좋단 얘기야 여기? 야 이제 아침에 봐야겠다! 어머 어머 자 이제 빨리 방으로 가봅시다! 나 너무 기대돼! 방 기대 좀 더! 우와! 오우! 오우! 깔끔하네! 깔끔해! 오우! 깔끔하네! 아니 안 그래도 마사지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마사지 받아야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마사지는 못 받고 어떻게 해? 내가 좀 밟아들여요? 내가 좀 밟아들여요? 내가 좀 밟아들여요? 항상 너만 낼 때 내가 밟는 느낌이야 몸 잡고 밟는 건 아니지? 아 이제 좀 쉬셔! 아 이제 쉬자 이제 쉬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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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굿모닝! 굿모닝! 얼굴이 텐팅 부었어요 자! 수염이 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저 밖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있어요? 이거를 잠깐 호야 호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털어내면 뭘 또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야 막아! 그래서 하나 둘 셋 짜잔! 짠! 골프장은 이 퓨지 골프 찍고 있다 사랑해! 모닝 골프 괜찮다 그런 느낌이지 않아? 뭐야? 우리가 이렇게 뭐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림에 있는 나무 위에 톱나무지 너무 맛있다 여기 우리 이제 준비하고 응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딜 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얼굴은 어디 가는데? 어 그거 미리 말 안 할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아 정말요? 양파 같은 모습 이따가 안나요 안녕! 르 르 에 르 에 르 퓨기 실패